침착한 거 말고 밝고 예쁜 걸로 귀찮다고 선크림만 바르지 말고, 응? 알아 알아, 토너 부탁 굴러다니던 립밤은 넣어둬라 제발 야,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제대로라고 아 fellas, 그래 잘 못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뭐야 단백은 줄을 sund여있으면 좋겠어요 손? 엄마,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. 나 다 보고 있지. 근데. 나 다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는 거야?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. 어떻게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 가버린 거야? 나 그동안 엄마 원방 한 번도 안 했는데 안 했었는데 대체 왜 그랬어?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애한테 왜 그랬어요? 내가 태어나는 것도 다 보고 있었으면 좀 말리지. 못 만나게 좀 말리지. 아니다. 엄마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. 엄마가 제일 힘들었을 테니까. 태희한테는 태희한테는 우리가 더 미안해지기 전에 내가 알아서 할게. 내가 알아서 할게. 태희한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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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희한테는